네 또 스트라토캐스터입니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스트라토캐스터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스트라토캐스터와 또 무언가 다른 스트라토캐스터 항상 스트라토캐스터는 조금씩이라도 진화하고 변화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게 저희가 오늘 같이 리뷰해볼 기어가 기본적으로 처음 보는 친구잖아요 이런 조합 자체를 처음 보고 이거 팬더 맞아? 약간 이런 느낌에 굉장히 독특한 감성을 갖고 있어요 팬더라고 되게 희미하게 써있어요 이거 팬더였나? 약간 이런거 있잖아요 팬더였던 것 팬더의 유적같은 느낌이 살짝 있는 그 나무 아니에요? 그 아이바니즈 넥 만드는 나무? 아 그 왠지 그런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게 그만큼 뭔가 되게 독특한 감성과 색감과 안쓰던 스펙들과 여러가지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뭔가 여러분들 지금 저런게 있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저희도 처음 보는거구요 그리고 애초에 시리즈 자체가 이런 시리즈네요 이게 래리티 시리즈라고 해서 이제 이 래리티가 레어라는 그 형용사의 희소한 명사 형태입니다 래리티 그래서 래리티라고 하면은 그냥 희귀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요게 가격대가 좀 높은 상당히 고가의 희귀템 즉 프리미엄 희귀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팬더 US의 래리티 시리즈 플랫 메이플탑 스트라토캐스터인데 이게 앞으로 리미티드 에이션이라고 써있거든요 앞으로 얼마만큼 많은 래리티의 세부 모델들을 볼 수 있을지 또 얼마만큼 계속 지속적으로 출시가 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뭐 정보를 받은 바가 없어요 그냥 일단 래리티라고 해서 그냥 툭 왔는데 래리티라는 이런 뭐 좀 스펙의 특수성상 정규 라인으로 활발하게 생산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왜냐하면 그만큼 수요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대신에 내가 지금까지 나와있는 그런 기성품 그런 스트라토캐스터나 이런 것들에 좀 질렸고 나는 이도는 이면은 조금 특이한 새로운 걸 찾고 싶다라고 하시는 그 가끔씩 그 반골기질이 있으신 분들한테 약간 어필할 수 있는 기타가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생산량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앞으로 래리티에 해당하는 몇 개의 기어를 더 볼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여기서 이 기타가 들어왔는데 전혀 반응이 없다 아무도 그런 반골기질이 없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래리티 못 보는 거죠 그렇죠 진짜 레어한 아이템으로 남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 레어한 래리티 시리즈 플레인 메이플탑 스트라토캐스터는 가격이 442만4천원에 할인이 적용된 가격이 353만9천원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커스텀샵에 그런 가격대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세 스펙 한번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USA 전장 98.5cm 무게는 3.79kg로 좀 묵직한 편이고요 두께는 44 플러스 2mm 12플레티 뚤레는 76mm 입니다 탑에 플레인 메이플탑이 올라가 있어서 굉장히 화려한 양쪽으로 매칭되어 있는 쭉쭉 뻗은 외관을 보실 수가 있고요 바디에는 엘더의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크백이요 다크백 넥은 로즈우드 모던 CCM 넥인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왠지 느낌의 굉장히 까만 왠지 왠지 느낌 왠지 왠지 느낌이 나는 아주 시커먼 느낌의 로즈우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머신은 스탠다드 다이케스트 셀드 스태거드 헤드머신 올라가 있고요 앞쪽으로 돌아와서 본넛인데 이쪽에 또 이 헤드의 이 색상과 질감이 정말 독특하게 되어 있어요 매칭도 아닌 것이 안 매칭도 아닌 것이 야 여기 보강목을 스컴크라인을 뭘로 넣었을까요 그게 거기에 여기 트러스 커버까지 나왔어요 네 그거까지 나왔네요 만들기에는 아주 정성을 들여서 만들 것 같아요 사실 4개의 보강목이 따로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봐서 그냥 로즈우드만 가지고 색상만 차이가 나게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메이플일 수도 있어요 네 색감이 보니까 그리고 이 앞에 거랑 비슷하네요 뭐 약간 무늬목이나 이런 느낌을 봤을 때 사실 그거 같기도 해요 그 우리 저기 그 포페로 같기도 해요 약간 느낌 네 약간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근데 여기 지금 4개의 그 저걸 봤을 때 스펙을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로즈우드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더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가 없네요 그리고 지판을 또 붙였네요 지판은 플레임메이플이 또 올라가 있어요 이게 버드하이 메이플성 플레임메이플이요 그렇습니다 약간 이게 조금 더 격렬하게 울면 버드하이가 될 것 같은 뭔가 줄을 딱 쳤을 때 줄이 울리는 걸 표현하는 것 같은 네 그런 것 같은데 이제 떨리는 등고손 보실 수가 있고요 요게 지금 플레임메이플 지판의 지판 곡률이 9.5에서 14인치로 혼합 곡률 들어가 있어요 약간 동그랗다 편편해지는 241mm 반지름에서 355mm 반지름으로 가는 네 컴파운드 레디우스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레슨 22 내로우 톨프레 네 픽업은 브릿지의 커스텀 더블 탭 험버커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미들과 4개는 빈티지 퓨어 빈티지 유고 그레이 버텀 싱글 코일 스트랩 픽업 2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싱싱홈으로 좀 다양하게 톤 조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스펙 쪽 다 살펴봤습니다 네 바로 이거 코일 탭 버튼이나봐요 네 다시 다시 네 그렇습니다 밴더 앰프고요 어우 소리 어우 좋은데요 네 로즈우드가 앞에 있는 거 봐도 뒤에 있는 건 처음 쳐보네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뭔가 반발력도 좋고 부드러우면서 이상해 뭐가 이상한가 했더니 이게 약간 거꾸로 수박바 같은 느낌이구나 녹색이 훨씬 많고 빨간 부분 조금 있는 아 그래서 무겁구나 무게도 로즈우드가 많이 들어가면은 무거워지는데 옛날에 로즈우드만 가지고 바디까지 다 한 기타 있었는데 조지엘이 쓴 거 쳤었거든요 그거 5키로 넘었다 하던데 그랬구나 로즈우드가 무겁네요 네 마살 크린톤이고요 마살 크린톤이 좀 작네요 마살 크린톤이 좀 작네요 참 키웠으니까 트레브를 잠깐 줄일게요 오우 이게 로즈우드다 보니까 확실히 딱딱딱거리네요 딱딱 튀어나오죠 자 FENDO의 RED ROCK 너무 부족하거든요 오! 굿! 선명하네요 로즈우드가 많이 들어가니까 석스팅은 확실하네요 선명해져요 아주 마샬 저건데 그냥 마샬게인인데 와! 괜찮아요 혼박포스에서 이렇게 밸런스도 좋고 홈버커 밸런스가 옛날에 쇼버커만큼 좋네요 확실히 소리가 좀 진하고 팍팍 앞으로 밀고 나오는 딱딱거려요 로즈우드의 감성이 정말 강렬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기타입니다 자 그럼 반주 붙여서 한번 들어볼게요 반주 막 뚫고 나오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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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독특합니다 되게 좋은데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좋음의 영역이 아니고 진짜 딱 그런 느낌이에요 야 이거 나 수박볼 밑둥 맛있는데 이거 진짜 많이 먹고 싶은데 올 그래도 다 먹으라고 좀 너무 그렇습니다 그게 좀 과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게 굉장히 아 그래 이 정도는 줘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 될 수도 있고요 개인 취향을 많이 탈 것 같네요 말 그대로 이름뿐만이 아니고 취향적으로도 아주 레어한 취향을 케어해주고 있는 래리티의 플레임메이플 탑스트라토캐스터 같이 사운드 들어 봤습니다 네 시청자 주판 하나 드리겠습니다 2477화의 쉑터 일렉히타 헬레이저 C1 이었는데요 사실 우리가 워낙에 헬레이저의 다른 가성빛 모델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헬레이저 쉑터가 어떻게 보면 제일 유명했던 게 헬레이저인데 그게 오히려 잊혀졌어요 약간 느낌이 잘 안 찾아 그렇습니다 일랑님이 그래서 이렇게 달아주셨네요 상승시인 쉑터의 이미지 때문인지 헬레이저가 이렇게 소리가 좋았나 싶네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사운드도 풍부하고 중저음도 잘 나와주는 게 괜히 명기라고 한 게 아니었네요 한줄평 쉑터는 내가 키웠어 그렇죠 사실 헬레이저가 어떻게 보면 이미지 메이킹 해놓고 요새 다른 모델들이 거기 상한가를 치고 있는 병호성덕 병호성덕 네 그렇습니다 병호성덕이 상한가를 치고 있어서 헬레이저가 오히려 뒤로 밀리는 기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뭐 자기가 키웠다고 해서 과언이 아닙니다 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일랑기 축하드립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줄평 드릴게요 네 로즈우드는 앞에다 붙이나 뒤에다 붙이나 고급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많이 붙였어요 저는 저 아까 드렸던 그 말씀 그냥 드릴게요 거꾸로 수박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거꾸로 수박바 얘는 참 고급스러워요 네 근데 이게 어쨌든 레어잖아요 레어장이잖아요 거꾸로 수박바가 사실은 왜 히트를 칠거라고 생각을 했냐면 사람들이 녹색 부분이 너무 조금밖에 없으니까 아쉬워가지고 이것 좀 많이 늘려주면 안되냐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단사한게 이게 늘어나니까 또 그게 그렇게 맛있게 안 느껴집니다 그렇죠 그렇죠 적어야 맛있는 이 래리티의 특성상 과연 이게 득이 될지 아니면 실이 될지 요거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거꾸로 수박바 네 몇 대 몇 8.5 8.5 그렇습니다 8.5 8.5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퀄리티로 봤을 때는 진짜 8.5 9.0에 육박하는 점수인데 어쨌든 이 래리티라는게 범용성보다는 조금 더 특수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래리티 시리즈 중에 9.0을 넘어가는 기어가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뭔가 약간 좀 어떤 자기만의 되게 고유의 색채감이 너무 강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좀 예전에 있었던 기성품들이 지겹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래리티로 한번 눈을 돌려보는 것도 아주 좋은 지금까지의 세계관 확장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래리티의 다른 모델을 구경해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건 뭘까? 재규어인데 뒤에 로즈우드고 앞에 막 구멍 뚫려있고 그러고 가는? 막 텔레캐스터인데 여기 막 몽키 그립도 달려있어 네 막 그런 걸 시키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이번 시간만 하고 끝날지 또 보게 될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즈 굿 수고하셨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